날씨가 참 많이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이렇게 한가득 다 함께 달을 보면서 우리 달침대우기 행사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달이 지금 저기에 딱 너무 멋집니다. 그렇죠? 굉장히 분위기는 불을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좀 신비한 레이저의 세계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저 몬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색다른 그런 무대가 될 거고요. 전자바이올린 우리 유주양의 공연도 연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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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